이번 앨범을 통해 부쩍 성숙해진 여인의 모습을 선보이는 FX. 특유의 발랄한 모습 대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강조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포인트는 역시 메이크업. 저희가 이번에는 좀 색다르게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일명 반쪽 메이크업이라고 비포 앤 애프터에요.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과도 같은 설리씨의 비포 앤 애프터. 이게 있고요. 이게 비포에요. 결국 동시에 웃음이 터진 설리와 빅토리아. 뷰티 프로그램에서나 볼법한 장면인데요. 언제나 평범함을 거부하는 FX. 신곡 레드라이트로 난해하지만 중독성 있는 가사와 반전 컨셉트라는 승부수를 띄었는데요. 데뷔 6년차 걸그룹다운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 촬영에 이은 재킷 촬영장에서도 더 다크하고 파격적으로 변신한 모습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무표정으로 카메라를 노려보는 그녀들. 조금 무섭기까지 한데요. 오랜만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오늘 색달라요. 즐겁기도 하고 굉장히 설립니다. 섹시와 청순을 내세우는 다른 걸그룹들과는 달리 FX는 그들의 색깔이 담긴 실험적인 음악으로 다시 한 번 모음을 선택했는데요. 평소에 발랄하면서도 귀여운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벽 변신한 FX. 여러분 저희 FX 정말 오랜만에 뵀는데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숙하고 또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된 저희 FX 음악 많이 기대해주세요. FX만이 할 수 있는 트렌디하면서도 유니크한 컨셉트가 더해진 신곡 레드라이트. 올여름 FX에 한층 업그레이드된 매력에 빠져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저희 FX가 드디어 컴배를 하게 되었는데 정규 3집 타이틀곡 레드라이트으로 돌아왔으니까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렛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